하? 여기 하야 이리와 이리와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누구인지 알아? puedes국수 캠처치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커? 처음에 하은이, 카이라는enger Reason 3 nachos 알겠지? 준비 시작 eggs natar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다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봐요. 이건 뭐예요?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관계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뭘 할 거냐면, 하온이의 소원이에요. 보드게임을 할 겁니다! 하온이 좋겠다! 하온이 좋겠다!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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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하온이랑 사랑. 형아, 설명 처음 봤어. 형아가 한 번 해볼게. 하온이가 도와주면. 어디 가? 첫 번째로는 우리 하온이, 하온이, 하예리가 경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뒤에 계신 든든한 지원군 분들이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원군? 멸치 당첨. 멸치! 멸치야. 그래, 멸치. 준비! 시작! 덕설에. 덕설haus은? 덕설이 없어, 덕설이 없어. 덕설이 없어! 덕설이 없어! 덕설이 없어! 덕안 어? 덕설이 있어! 덕설이,ooooo. 덕 geared 못 준비 시작! 어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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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해파리 귀뚜라미 내 거야 거북이 거북이 아 진짜 아 이거 올려 올려야 돼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판다 아 이거 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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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갈 고슴도치 돌고래 가봐야 좀 있어봐 페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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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치킨이에요 페리카나 문어 고슴도치 부엉이 얼룩말 비버 비버가 어딨어요? 여기 뭐 어디 있어요? 비버 상어 맞아요 상어 파마 우리가 1등이야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일곱 여덟 열셋 열넷 열애 우리 2등이다 둘지가 않아 둘지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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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백호야 이거 언제 언제 다 차린 거야?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위인지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역시 역시 파워델야 강메포다 이야 박수 박수 아 맛있겠다 다들 오늘 고생했으니까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굉장히 자상하시네요 고기도 다 잘라주시고 맛있어? 뭘? 하이라 하훈아 여기 삼촌들 몇 살 같아? 11살 11살? 어? 민초 맛이네? 맛있다 35살 35살 누구? 혹시 나니? 그러면 혹시 저 누나는? 진짜 맞춰봐 좀 진지하게 해봐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죄송한데 왜 저는 35살이 진지한거고 왜 그냥 아니야 어 나는? 24살 23까지는 아니고 자 여러분 지금 깜짝 소식이 있는데 우리 스페인에 계신 이강인 선수가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 전화 연결이 된다고 해요 지금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 오랜만입니다 아 여기 삼남매 하음이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아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온대장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훈이다 지금 5대1 촬영 중이거든요 형 잘생겼죠 근데 진짜 형이 빈자리가 좀 큰 거 같아요 지금 너무 형 그리고 백호 있어요 백호 아 너가 백호 안녕하세요 귀엽지 반가워 반가워 얼굴이 폈는데요 갑자기 내일 전기 닫히지 말고 무사히 잘 하시길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입이 또 활짝 열렸어요 누가 이거 활짝 열렸어? 네 저요 찢어져요 진짜로? 너무 아파 아이들의 찐행복 히어로 오대장 오대장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오늘 하루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삼몸매 중 우리 첫째 하음이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전부 전부다 전부다 재밌었어요 전부다 재밌었어요 너무 뿌듯하네요 좋아좋아 그럼 우리 막내 하훈이는요? 자전거 타서 좋아요 자전거 타서 너무 좋았대 자전거 타서 너무 좋았대 가현이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때리는 거 때리는 거 때리는 거? 누굴 때렸어 나야 혹시? 나야 혹시? 나야 나야 오늘 오대장 두 분은 어떤 게 좋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대장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3남매들이랑 이렇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백호 말대로 3남매들이랑 놀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어려진 것 같고 재밌게 보냈던 것 같고 또 이제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을 직접 신청해주신 분이죠? 우리 어머님께서 도착해 계신다고 합니다 어머님 나와주세요 박수 박수 진정한 히어로 진짜 히어로 진짜 히어로 애기들의 진짜 히어로입니다 진짜 어머니 느꼈습니다 진짜 히어로 엄마는 이래야 봐 하훈이 하훈이 엄마 박인애입니다 오늘 좀 저희가 잘 이런 것 Они 좀 너무 잘 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너무 재밌게 탔고 제가 태웠습니다 하훈이 같은 경우는 보도 게임로 너무 신나게 했는데 무엇보다 하훈이가 지금 맨저님하고 이렇게 다르셔서 더 horsepower을 했던 것 같아요 imaginẫn 저희 애들이 너무 재밌고 신나였면서 아마 내일 또 찾을 거 같아요 Sabime 와 잠시만 연락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달려와요. 오 달려갈게. 캐럿대장이란 같아. 캐럿대장. 달려와야 돼요. 달려갈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같이 구호를 외쳐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출동. 오대장. 잠깐잠깐. 우리 오대장이 삼년매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자 선물 들어와 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너무 좋겠다. 3번. 우와. 저희 이런 거 써주세요. 우와. Thank you very much. OK. No problem. 진짜 너무 궁금해요. 사인볼을 이렇게. 그거 사인한 건데? 괜찮아. 하나 더 해줄게. 오 잘한다. 오. 농구도 해보이네요. 네일adores. 너무 좋다고. 네일ad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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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이든 네일원들. 네일원들. 네일이든 네일이든. 네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